오늘의 특별한 무대! 출발 준비 완료! 하나, 둘, 출발! 하나, 둘, 출발! 하나, 둘, 출발! 듣기 싫어, 출발! 제발 좀 내려내버려둬 지금 이 행복은 잊고 싶진 않은데 자꾸 왜 맴돌며 나를 데려가려 해? 귀를 막겠어, 서천을 바라는 것이야 뭐라 말해도 그만해, 못 들은 척 할래 소중한 내 사람들을 떠날 수 없어 저 불안한 세상에 날 떠밀지 말아줘 저 두렵고 낯선 위험한 모험 들 비바람 몰아치는 저번 이선 날 불러 인트리한 것 인트리한 것 인트리한 것 인트리한 것 이제 역할을 받아서 슬픈 시간을 견디기려가고 더 감히 파괴 질수록 잠들었던 내 마음이 깨워놔 숨겨진 세상 꿈꿔진 세상 꿈꿔진 세상 서울방송고전학교의 다섯 번째 점령이 되시겠습니까? 당신의 결정은 YES OR YES 그녀는 지금 이렇게 대해서는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죠.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? Hey girl. I'm going to make a circle for you. You got two choices. YES OR YES 아아 둘 중에 하나 마음껏 나 Yes or Yes 아아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내가 이렇게 일기적이었던 너 나 이렇게 갖고 있을까? 난 점선 아프어 나도 몰라 몰라 내 뻔뻔한데 Come on and tell me yes 이제 몰아팠던 마지막 마지막이야 그냥 널 가지고 나를 줄게 만족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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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너를 줄게 You better tell me yes 나만 훔쳐놨어 널 가지고 나를 들리고 잘해 흉내만 우리를 줄게 널 가지고 나를 들리고 잘해 널 가지고 나를 들리고 잘해 널 가지고 나를 몰려줄게 널 가지고 나를 몰려줄게 둘 중에 하나만 몰라 yes oh yeah 널 만나서 나를 몰라 준비해 주세요 하나만 훔쳐 yes oh yes 심어두시고 I can't do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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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